음! 따뜻하고 고소한 맛있는 미역국! 벌써 세 그릇째야 나라야. 그러다 미션 떨어지면 어쩌려고. 미션을 떨어져? 미역국을 먹으면 시험에서 미끄러져 떨어진대. 웃지만 너무 맛있는걸. 중요한 오디션 전에만 안 먹으면 되지. 뉴스야 뉴스! 칼리오 팬님의 데뷔반 오디션이 열린대! 샤이니스타 25화! 포기하지마. 등급을 올려라. 그럼 오디션 착 붙으라고 찻쌀떡을 먹으면 되지. 또 먹어? 포기하지마. 그 여러분들한테는 안된다는 점이 되기 때문에 바람에다. 축하하. 한글자막 by 한효정